10만원이라고?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꿀단지PD입니다. 제가 최근에 10만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하나 짓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리에코란 회사의 X522 모델인데요. 리에코란 회사는 중국에서 가전제품이나 다양한 소모품이나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회장이 좀 괴짜라서 나도 한번 스마트폰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라인업의 스마트폰을 출시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00 시리즈가 들어간 제품을 20-30만원대에 판매하기도 했고요. 제가 구매한 X522 제품은 스냅드래곤 652가 들어갔는데 단돈 10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회사가 망한 건 아니고요. 스마트폰 사업부만 망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사업부가 망해서 남아있는 재고를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10만원짜리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박스는 제법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이게 무슨 스마트폰, 휴대폰 매장에서 전시를 해두고 보여주기 위해서 꺼내놓은 제품 같기도 하고 누군가 반납을 환불했던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마치 사람의 손때가 상당히 많이 묻어있는데요. 10만원짜리니까 그냥 이해하고 반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X522 중에서도 골드 색상인데요.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제품을 보면 재밌게 제가 분명히 색깔을 골드 색상을 골랐었는데 색상이 실버인가? 실버가 왔더라고요. 뭔가 깨름찍하긴 하지만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색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가 다행스럽게도 영어입니다. 중국어 아니라서 역시나 다행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일자형 컨센트가 들어있고요. 다행히 데지콜을 함께 넣어줬습니다. 그래도 이거 직구 구매대행 업체가 조금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쪽에 유심 트레이 핀이 있고요. USB 충전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품이 특이하게 아이폰처럼 따로 오디오 잭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오디오 잭을 연결할 수 있는 작은 변환 젠더도 들어있습니다. 리에코의 X522 모델의 외형을 보고 계신데요. 뒷면을 보면 요즘 거의 모든 제조사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 두 개의 가로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상당히 큽니다. 카톡티이긴 한데 카메라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지문의식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중국 제품들은 모두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한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그렇게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신기하게 1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무려 USB C타입 들어가 있습니다. C타입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스피커가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잭을 뺀 걸 보면 약간 아이폰을 따라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X522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냅드래곤 652를 탑재했고요. 3기가 램에 32기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3000mAh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퀵 차지를 지원합니다. 10만원짜리 치고는 뭐 스펙이 충분히 준수합니다. 네. 제품이 켜져 있는데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언어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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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한국어가 있습니다. 네. 모두 건너뛰고 네. 지금 최초 부팅한 상태를 보고 계신데요. 뭐 UI 자체는 상당히 기본적입니다. 구글의 기본 OS가 가지고 있는 UI를 비슷하게 가지고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앱 서랍이 스크롤러는 넘어가지 않고 네. 이쪽에 앱 서랍 버튼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고 보면 디스플레이가 5.5인치 FHD인데 지금 보시면 이 켜지기 전에는 굉장히 베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켜지고 보니까 구라베젤이 좀 심하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긱벤치 4의 점수가 나왔는데요. 싱글코어에서는 1407점 멀티코어에서는 2936점인데 뭐 사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점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안투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워낙 안투투가 점수 조작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뭐 믿을만 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긱벤치 하나만 돌려보기보다는 안투투까지 함께 돌려서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를 보여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더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넘어가고 여러 번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해도 안 넘어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안투투하고는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안투투는 포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대명사가 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로딩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보여드려야 성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감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앞에 한두 번 먼저 켜봤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더라고요. 스냅드래곤 652에 3기가 램 32기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저가 상태가 그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폰 같은 경우에는 커스텐놈 시장에서는 꽤나 유명한 리니지 OS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요. 리니지 OS가 기본적인 환경은 굉장히 쾌적한데 뭔가 앱 연동이라든지 좀 뭔가 고급스러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로딩이 떴고요. 조만간 켜질 것 같습니다. 로딩 들어가서도 시간이 제복 네, 이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은 뭐 사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복 걸렸고요. 화면 설정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 네, 최대로 역시 HD 안되고 밸런스까지 지원을 하고요. 원활, 그 다음에 FPS 높음으로 해서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뛰어내려서 무기를 확보하고 한번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뭐 이 정도면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그래픽 환경 자체가 낮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사실 뭐 게임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랑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틀린 거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원활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뭐 터치에 대한 반응 속도도 충분히 괜찮고요. 네, 그런데 지금 게임을 이제 겨우 한 판 시작을 했는데 뒷판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발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온도가 38.5도고요. 뒷판의 온도가 아, 네. 뒷판의 온도가 39도에서 41도 41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38도 때면 뭐 그렇게 많이 뜨거운 편은 아니거든요. 다른 스마트폰도 노트나 뭐 다른 스마트폰도 한 38도 정도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뒷판이 41도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41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손을 대고 입기가 좀 거북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뜨겁게 느끼는 게 뒷판 온도 때문인 것 같고요. 이 정도 온도라면 사실 게임을 한 판 이상 하기는 힘든 정도입니다.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리니즈 OS 자체가 기본 세팅이 굉장히 간결해서 뭐 많이 보여드릴 건 없는데 카메라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들어가 보면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 메뉴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좌측에 메뉴가 나오고요. 지금은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바꾸는 건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전환이 시간이 걸리는 걸 봐서는 아, 역시 싼 스마트폰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후면 카메라에 16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에 800만 화소 네, 렌즈를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메뉴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 UI 자체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나옵니다. UI 자체는 상당히 편하게 나오고요. 이게 리니즈 OS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F 잡히는 속도는 약간 느린 감이 있고 네, 이렇게 찍히고요. 결과물을 보면 네, 지금 결과물 전환하는 것도 약간 느린 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화질은 그냥 일반적인 스냅 사진을 찍는 데는 괜찮은데 뭐 대단한 예쁜 풍경 사진이나 뭔가 우리가 와, 저거 스마트폰으로 찍은 게 맞아? 하는 정도의 사진을 얻는 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리에코 또는 리모바일이라고 하는 회사의 X522 모델 즉, 10만원짜리 중국산 스마트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사실 10만원짜리이긴 하고 스펙이 한 중급형 정도까지는 되는데 사실 가성비라는 표현을 붙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정도로 가볍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하나쯤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게임을 한다거나 카메라 성능을 중시하는 등의 어떤 고급스러운 기능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그다지 뭐 추천할 만하지 않습니다. 꿀산치PD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가성비 스마트폰을 찾는다면 뭐 20만원대 아니면 10만원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는 뭐 샤오미 홍미노트5나 3, 40만원대 뭐 프리미엄 스펙에 프리미엄 성능을 발휘하는 뭐 포코폰이 오히려 가성비를 나타내기엔 더 좋지 이 녀석이 10만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구매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10만원짜리 중국산 스마트폰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